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동대문구청을 찾아 사랑의 쌀 500표를 기부했습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박상종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,250만 원 상당의 10kg 쌀 500표를 전달했습니다. 박상종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랑의 쌀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.